자, 어느 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개인들과 기업들끼리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국가나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디어에서 만날 떠들어대는 소리죠? 물론 각종 논술시험이나 면접시험 등에도 많이 나오는 쟁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쟁점은 인류 태초부터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칭 자유방임대 국가개입이란 프레임은 18세기 즈음에 탄생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러한 프레임을 촉발시킨 주버, 원천도 있었겠죠?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바로 이 국부론을 쓴 인간. 처음엔 그저 철학자였을 뿐이었지만 훗날 경제학자의 시초라고 불린 사상가,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이 국부론을 소개하는 책이나 영상 등을 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놈의 핀공장 얘기, 분업 얘기, 그리고 산업혁명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책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시험 같은 데에 국부론이 출제될 때도 핀공장이나 분업,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은 정작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실제로 각종 시험에서 출제될 때도 하이라이트를 받는 대목이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꽤 재밌는 개념이에요. 음, 이게 왜 재밌는 개념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게 무슨 뜻이냐고 설명하라고 하면 그건 또 말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내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노리고 출제를 해요. 자,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결국 말할 수 없었던 그 개념. 오늘 한번 제대로 공부해서 끝장내봅시다. 이 국부론의 핵심 내용 자체는 의외로 정말 간단해요. 사회구성원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최선으로 추구하도록 놔두는 것. 즉,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 사익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구하게끔 국가가 방임해주면 그 결과로써 이 공익 또한 이 맥시멈 상태로 달성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익이란 개념은 좀 복합적인 겁니다. 뭐, 구성원들 각자의 부가 증가하는 것. 구성원들의 부가 증가하니까 그 합으로써 사회 전체에 부가 증가하는 것.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니까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 뭐, 이런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대체 이렇게 구성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공익이 달성되는 거냐? 아, 애덤 스미스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 안 보여. 뭐, 사실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개개인들의 이익 추구 행위가 과연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수많은 사적 주체들은 상호작용을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고, 지시하고,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이 책에서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 수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한테 바로 그 뭔가를 제공하려는 사람들, 즉 공급. 결국 이 수유와 공급 간에 가장 적정하고도 최적의 균형점은 이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구하도록 자유롭게 방임한, 방임된 장소, 즉 시작, 마켓이란 곳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는 놀라우리만큼 기적적으로 누군가로 개입도 없이, 조작도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국가나 정부는 제발 좀 시민들 눈앞에서 나대지마, 국민들이 알아서 이윤축을 할 테니까 이 눈앞에서 안 보이게 좀 꺼져. 이게 바로 손은 손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 손. Invisible Hand의 진짜 의미입니다. 국부론이 대단한 이유는 책자체의 논지가 훌륭한 것도 물론 훌륭한 거지만 이 책에 제시된 바로 이 자유방임이란 아이디어가 훗날 수많은 정치가와 경제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또 자연스러운 정치경제 사상들이 있죠. 예를 들어 자유시장주의 체제, 최소국가주의,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리버테리언이즘이라고 하죠. 자유지상주의. 바로 이렇게 수많은 정치, 경제 사상들의 이론적인 근간이 된 책과 인물이 바로 이 국부론,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애덤 스미스인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발전이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국가나 정부가 개인 및 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최소화하려는 모든 이론들, 모든 이론들은 전부 이 국부론이 만들어낸 자식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보수냐, 진부냐, 이렇게 사람들의 정치적인 스탠스,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을 나누는 기준으로써 이 자유경쟁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자유경쟁이라는 개념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씨앗이 바로 국부론입니다. 물론 이 후대의 사상들은 애덤 스미스의 진짜 의도를 곡해한 거다. 이런 논란과 논의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어쨌든 이 국부론이 아니었으면 탄생하기 힘들었을 아이디어들인 것 또한 구인하기 힘든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 책이 1776년에 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전필독서로 살아남은 데다 그야말로 거의 모든 시험들, 각종 논술시험, 면접시험, 국어시험 지문 등에서 거의 압도적인 비율로 출제되는 것 역시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를 보여준 책인지를 방증하는 거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나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습 문제 하나를 내고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서술형 문제예요. 짧은 글쓰기 문제 또는 말하기 연습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요약하고 이 정리해드린 내용을 반영해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 강의를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보다 이걸 뭐 글로든 말로든 스스로 한번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